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아 또 원우 형 덕분에 어떻게 원우야 고마워 한 번 외칠까요? 하나 둘 셋 원우야 고마워! 굿 됐습니다 그러면 스태프들이랑 그 다음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한 대 더 고생했으니까요 고기를 좀 시킬까? 좋습니다 그래 빨리 고기를 시키자 메뉴판을 슈아가 한 번 요청을 해봐봐 뭘 되게 연기처럼 시킨다 하루에 매일 신네 감사합니다 형 어떻게 소부터가 돼지부터가? 소고기 먹으면 원우 먹기 전에 애들이 다 가져가서 먹잖아 원우 맨날 익혀 먹어가지고 그래도 멤버들이 그걸 이해해줘서 그런지 내 거 옆에 빼놓더라 주문할게요 사장님 저 일단 소고기 모듬 하나하나 주시고요 된장찌개 둘 둘 주세요 홍깃밥 다 먹을까? 네 저도요 이거 시키고 아 근데 회식 완전 오랜만인데 진짜? 원우 덕분에 회식을 하네 원우 형 없으세요 원우야 고마워 안 내려와 그리고 또 막 봐주시는 분들이 또 우리 술게임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거 한 번 할까? 원래 이게 이 룰을 설명을 드려야 돼 이제 민규가 설명을 한 번 드려봐 자 오늘의 과연 두둥 두둘 두둘 셋셋셋 두둘셋셋 총 다섯 팀이죠 총 다섯 팀이 돼서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이 그 팀을 고를 거야 오 어떤 팀이 제일 1등을 할 것 같은지 오늘 거의 그냥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어허 그래서 다 탈락하고 나머지 1등 어 이 첫 번째로 편안하게 식사하시면 돼요 나가서 마이크 빼고 마이크 빼고 마이크 빼고입니다 여기도 촬영 있나요? 없나요? 없죠 카메라 없죠 약간 불면제로 컨셉이네 먼저 빨리 빠져나가네 그렇지 그렇지 빨리 빨리 갈테 갈테 2등석, 3등석, 4등석, 5등석 있던데? 맞아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렇게 해서 식사하시면 되고요 네네네 진 팀은 벌쥬 마시고 탈락 그냥 벌쥬는 소주 한 잔씩으로 아 좋아요 술을 안 먹는 친구들도 있으니 같은 팀이 뭐 노각류 노각류 흙기사를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 감독님이 뽑아주신 감독님에게 와 소주가 얼음에 담겨 나오네요 와 뭐야 와 진짜 맛있게 주시네 너무 할 수 없는 진짜 맛있게 주시네 진짜 맛있게 주시네 야 음식으로 와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 세 명이 팀이야 그러면 벌쥬는 세 잔이야? 그렇지 한 잔씩 근데 만약에 내 팀에서 두 명이 못 마시면 나 혼자 세 잔 마시는 거야 너가 마시고 싶으면 그럴 거 아니면 너를 팀으로 뽑아주신 분께 도와달라야지 SOS를 딱 감독님 소환 들어드리고 이런 거야? 아니 근데 감독님도 그럼 술을 마실 수 있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그 팀이 나가면 같이 술 그냥 마시고 노는 거니까 우리 팀부터 짤까 그러면? 그래 팀부터 짤자 팀은 어떻게 우리끼리 짤? 묵지바로 그냥 되는대로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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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까요? 아 그러면 333을 먼저 묵지바로 나오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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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세 명씩 나오면 그냥 바로 팀인 거예요 묵지바 오빠 세 개 오빠 세 개 팀 명호 슈아 승반 묵지바 찌 세 개 찌 세 개 야 야 너 이따 해 야 너 이따 해 너 이따 게임 진짜 열심히 할게 진짜 열심히 할게 네 저희 팀은 블랙핑크입니다 민규 호시 도겸 우리는 핑크 넥타이기 때문에 붐바야 빰빠바밤 빰빠밤 야 야 야 붐바야 우리는 붐바야 우리는 붐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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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조합 신선해 조합 신선해 조합 신선해 조합 신선해 지금 저희 팀은 블랙 슈터가 잘 어울리는 빌리진 삼만하 조위가 없는데 저희는 저희는 은갈치TV입니다 은갈치 은갈치가 나왔어요 여기 되게 부담스러운 조합이거든요 지금 연습생 때 피시방 가는 피시방 가는 피시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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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들 아이 아 아 분발이야 감독님 술 좋아하시는 감독님분들 저희 진짜 진짜 뽑으셨어 뽑으셨어 저희 오신다 감독님 저희 붐바야 좋아하시는 감독님들 저희 게임 잘 하신 거 없어요 오세요 감독님 야 벌써 뽑고 나오고 있어 뭐야 도망가 야 핑크색이 하나도 없어 도망가 내가 보면서 세 어 야 핑크색이 하나도 없다고 감독님 도망가 감독님 도망가 감독님 도망가 도망가 감독님 우리 많을 것 같아 야 블루 왜 이렇게 없어 야 핑크 핑크 오케이 아 핑크 오케이 오케이 아 핑크 좋아 아 아 아 분발이야 아 핑크 은근 많아 핑크 파이팅 야 핑크 왜 이렇게 많아 분발이야 블루 누구 있어 블루 누구야 블루 잭 블루 잭 현석이 형 블랙이야 현석이 형 핑크 자 봐봐 정현이를 믿는 거야 현석이 형 왜 지금 정현이는 믿어버렸어 정현이는 믿어버렸어 은성훈아 핑크 핑크 아 역시 분발 아 감독님 근데 핑크 너무 많아 저기도 있어 왜 이렇게 핑크가 많지 아 핑크가 아 핑크가 왜 핑크가 강력한 우수 후보 난 은갈치 나 지금 은갈치 만족해 좋았어 야 일단 연습 게임으로 팀당 한 잔으로 한 번 할까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연습 게임 한 판 일단 건배사 가야지 네 멤버들이 스케줄 진심으로 고생 많았고요 세븐틴은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로 제가 고잉 외치면서 세븐틴 아 좋아요 좋아요 자 건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잉 세븐틴 게임 해볼까 첫 번째 게임 오케이 3, 6, 9로 갈까요? 자 게임 6으로 한번 갈까요? 어디로 돌아 3 3 3 3, 6, 9, 3, 6, 9 3, 6, 9 1 2 4 7 10 11 12 14 15 17 18 이렇게 느리면 이제 바로 쿠드야 21 22 22 2 24 2 24였어 24 ơn 24 24 24 진짜 뭐가 붙인 거야? 쪼쪼쪼 쪼쪼 쪼쪼 쪼쪼리 쪼쪼 아 좋은데 이거? 쪼쪼alay 쪼쪼 쪼쪼쪼 쪼쪼 찡utz쪼쪼 쪼쪼쪼쪼 쪼쪼쪼 쪼쪼쪼 쪼쪼쪼쪼 콜라로TO 가요 그냥 쏠여 расп하 Straße 뭐야 여러분! 이 친구가 물을 마셨네! 와! 어떻게 해야 돼? 자, 뭐! 물을 마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 소중돼! 어떻게 해야 되죠, 승관 씨?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도와주다가 헷갈렸구나 오케이, 그러면 팀 다 한 잔 하자! 오케이, 팀 다 한 잔 한 잔 세 잔은 빡세니까 일단 세 명 탈락 아, 이거 그냥 도는 거 아니야? 연습 게임이었어요? 이제부터 슬슬 빠질까? 그럼 승관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으로 가자 승관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보습 게임 게임 스타트! 자,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내가 부르는 노래, 가수 노래 릴레이로 불러야 돼요 아니야, 너 바로 니트부터 죽을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치어럿 베이베, 치어럿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샤샤샤 오케이, 오케이 그게 치어럿 아니야? 철업이잖아 어? 바보샷! 바보샷! 너희 팀을 추면 못 간다! 바보샷! 나가! 아니야, 너희 멤버는 가라가라, 황까쳐, 술 먹고 가쳐, 황까쳐 가라가라, 황까쳐, 술 먹고 가쳐, 황까쳐 술 먹고 가쳐, 황까쳐 우리 누구야? 지금 표정 안 좋았잖아 뭐하냐? 희미하네 야, 그래서 그쪽 팀 누가 마실 건데 내가 마실게 돼 슈아가 마셔? 슈아가 마셔? 오케이, 자, 지금 일단 그러면은 다음에 원우가 다시 정하겠습니다 원우 형이 슈아를 게임 잘 모르니까 게임 추천받을게요 안 돼요 형이 좋아하는 거 해야 돼 그럼 오버워치 하러 갈까요? 다 같이? 아, 오버워치? 오케이, 한 게임 오 자,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한 게임으로 1등이 나올 때까지 1등이 나올 때까지 I'm so sorry but I love you I can't see my Yeah, I'm a lot of you 오케이 와, 예, 예 네가 사랑하는 나는 Sorry, I'm a bad boy Somebody to love Fantastic Baby 어, 잠깐만 Fantastic Baby Fantastic Baby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Lose a 외톨이 뱀뱀뱀 뱀뱀뱀이요? 아, 뱀뱀뱀 뱀뱀? 닷세븐 Baby, baby, baby 너를 사랑하지 마서도 맨 쫓기미만 힘들어 아무것도 할 누가 없어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아직은 난 못하잖아요 사랑은 사랑은 나를 붙잡고 가사 모르시는 거 같은데? 좋았던 날들이 나를 울리고 어, 가사? 한 소절이라도 틀렸으니까 오늘이 지나면 사랑먼지 내가 미쳐가요 미쳐가요 We like to party 자, We like to party 하루하루 어, 하루하루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범여는 가게 범여는 가게 좋아, 좋아 진짜 멋있다 진짜 대박이다 면복이 너무 많다 면복이 너무 많다 면복이 너무 많다 1, 2, 3 We like to party 에라 모르겠다 탈락이에요 탈락이에요 자, 블랙핑크팀 탈락 탈락이에요, 우리 변호? 같은 YG인데 탈락했네 네, 드시면 돼요 일단 소주를 자, 그러면 우리 대표에서 우리 음성 누나가 정성 정성 고기 하나 주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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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칼나게 입어 이 게임 너무 오르마 자, 여러분 변호성 누나 마십니다 네 변호성 누나 이제 이렇게 남았어요 네 붐바야 빰 빰이 뭐야? 자, 붐바야 붐바야가 그게 한 소절이니까 아, 그런데 오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자, 3 키은 윗디 뚜 뚜 뚜 뚜 3 키은 윗디 뚜 뚜 뚜 뚜 3 킬디슬노 여기 온다 여기 온다 둘 중에 마셔 오늘 주 누가 마셔? 반반 하자 반반 반반해? 평화롭고 너무 고요하고 바로 이어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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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내가 제일 잘 나가 I don't care 3 아 잠깐만 근데 이거 빠져가지고 3 2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내가 이거 빠져가지고 많이 줬어 지금 아 이거 알지? 이거 알지? 2 1 파이어 아 그 파이어 아 그 파이어 이런 거를 해요 그래 이 파이어 진짜 안 돼 진짜 많이 줬다 진짜 많이 줬다 진짜 많이 줬다 인 더 크롭 오늘 밤 그에게 인 더 크롭 내 모든 거 줄래 모든 표정 못 오졌어 야 이거 너무 긴장돼 못 오졌어 아 대단해 이거 있잖아 I think I'm ugly Can't nobody Can't nobody Can't nobody Hold us down 자 에스쿠스 게임 빠이어 했잖아 어 왜 왜? 중복 중복 퇴근 하자 퇴근 하자 퇴근하자 야 우리 끝났어 우리가 끝났잖아 자 1등 팀은 은갓치 팀 인갓치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우리 응가이 팀 생각보다 많아 감독이다 믿었구나 아아 우와 미안해요 미안해요 지금 우리가 먹을 때가 아니야 핑크 화이팅 핑크 화이팅 렛츠 고 블루 블루색 블루색 이겨야 내 짝 맛있게 드세요 야 카메라 감독님인데 야 너무 미안하네요 정말 여러분 두 번째 게임 고래 게임 어때요 고래 게임 자 고래 게임이 뭐죠? 고래 게임은 이제 아직 세븐틴 우리끼리 해본 적은 없는 게임인데 요즘 또 MZ세대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라고 해요 고래? 응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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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로 시작해요 얘가 이거 아이언 그라운드랑 비슷해요 우리 둘이서 한번 해보자 형 우리 둘이서 보여줘요 한번 보여줄게요 5 6 7 8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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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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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너무 헷갈리면 팀에서 한 명씩만 출전할까? 1, 2, 3, 4, 7, 8, 7, 6, 6, 5, 4, 3, 1 1, 2, 3, 4, 3, 2, 1, 2, 3, 2, 1, 2, 3, 1, 2, 3, 1, 2, 3, 1 모른데? 오케이 가보자 누구부터 할래? 누구부터 해? 저부터 할게요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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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시면 됩니다 스마야 나올 수 있어 핑크 탈라 dropped 끝났잖아 그냥 이거 민규 마시고 빨리 끝내시면 되고요 블랙핑크 탈락했잖아 웹 핑크 팀 선택했어요 민규야 야 6회 마신다 네 가겠습니다 아 잘 마신다 블랙의 기운을 모아쳐 다음 게임 빨리 가 1등 정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예 빨리 시작하세요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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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래고래고래 와 고래고래 고래? 고래고래 아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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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벌 좀 한 번 먹고요 이쪽 책상부터 탈락하네 마셔라 마셔라 소리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 디노 화이팅 디노 화이팅 좋아 좋아 보노나 화이팅 핑크팀 화이팅 블랙팀은 승리한다 아 고래 안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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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고래 고래 안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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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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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아니 아까 틀렸어 왜 틀렸어? 내가 così 했는데 돌려봐야 돼 맞아 틀렸어 미안 틀렸어 아니 했어 아이씨가 먹니깔 저거 아이씨가 먹니깔 저거 유언도 해주지 못할 망정 남은 봤어? 남은 봤어? 오케이 탈락 7개 맞지 않았어? 검은둔 팀 승례 빨간 빨간 아 좋네 야 핑크팀 분발하자 핑크팀 오케이 핑크팀 분발 분발랴 야 우리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야 우리 빨리 끝났는데? 야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정신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바니 바니 어때? 아 바니 바니 좋다 바니 바니가 술 깨면서 진짜 정신없지 아 잘하고 싶어 자 해보자 이 시야가 좋아야 되는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에서 토끼 토끼가 하는 말 움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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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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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이렇게 하면 너가 친 거야 너는 탈락 소주 먹으면 돼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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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처음에 형이 바니 바니 했잖아 그럼 당근 타임은 언제야? 바니 바니 떼야 되는 거야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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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야 되는 거야 원래는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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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안 먹어주셔도 되고 그거는 감독님 마음 거절하면 두 잔이야 거절하면 두 잔 감독님 소원 있어요 소원 형 고기라도 하나 드리고 가야지 맞으니 진짜 아니 고기 드릴 거야 감독님 소원 생각하세요 살짝 찍어서라도 어 살짝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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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기 분위기 좋은 거 보이시죠 다들 아빠다 빨리 그거 가고 싶어 핑크 팀 같이 가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제부터 탈락 오케이 Alty 3 4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웅치 치 웅치 웅치 치 웅치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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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Anderson 찼다 뭐야 뭐야 이게 정신에 진짜 없어 누구 어떻게 죽을 거야 다 옆에서 이러고 있거든 뭐하는 거야 이게 뭐하는 거야 아, 도겸 미안 내가 너 죽인 것 같다 그럼 혼자 빠진 거잖아 어, 이제 도겸이 잠깐 쉬고 있고 누구부터 시작할거야 시 decl klik 수박부터 해봐 형 옆에서 방해 공작해라 그런 거 어, 막 헷갈리니까 어이가 한 잔 맛있어 이게 나한테 하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웁쳐을 춤추치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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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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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t 반이라고 반이 선언 Mustia 이거 어때 아주 재미있다 이거 저 잠깐 빠져주시고요 오케이, 다Ó 나 진짜 사명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움치치, 움치치, 움치치... 태워부터 나부터?!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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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누구에게도 부탁하러 가세요 anyone 술 게임으로 명상학이 없나? 자, 너네 팀한테 먹어달라 해도 돼 디노야 어? 너 우리 다른 팀인데?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잖아 아 진짜 너나 좋아하잖아 너나 좋아하잖아 디노야,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두 잔 먹어야 되는 거야 이야 와 멋있다, 디노가 상대 팀인데 지금 아직 멋지잖아 오케이, 지금 이제 다섯 명이에요 핑크팀 가수 잠깐만, 이렇게 다섯 명 맞지? 지금 눈물이 나왔어? 제발 눈물이 나왔어 오케이 5, 6, 7, 8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음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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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호시도 애매했으니까 호시과 민규가 같은 팀이지. 호시 왜 애매했어? 호시도 똑같이 그랬어. 바니 바니 콩뚱 탕근 콩뚱 탕근 콩뚱 탕근 왜 마시는데? 왜 마시는데? 호시가 너랑 같이 틀렸어. 그럼 저 형은 나한테 이 형 잘 틀린 걸 왜 알려주는 거야? 이게 무슨 팀이야. 이렇게 팀 이렇게 팀인 줄 알았어. 아 잘 마시네. 아 민규 형 잘 마신다니까. 알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민규야 민규 부터! 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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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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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근 탕근 마지막 마지막 나이스 호시 신난 거 봐 널 너무 나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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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팔랑할 때 오케이 이렇게 내신가? 호시 신난 게 너무 웃기다 오케이 좋아 좋아 이긴다 빌긋빌 파이팅 오케이 하늘에서 내려온 똥길 가는 날 움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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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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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야 저놓고 왜 민규야 저놓고 왜 오케이 호시 일단 잠 받으시고요 민규야 있으니까 민규야 제발 진짜 이겨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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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워크 좋네 그 와중에 팀워크 좋아 그럼 이제 우리 셋이랑 다른 게임 할까? 셋이서는 뭐 할 거야? 아파트? 한 글자 369? 하나 둘 셋 셋 넷 넷 다섯 여섯 그거는 약간 인트로 노래가 뭐야? 369 369 하나 둘 넷 다 셋 일곱 여섯 열 열 열 열 둘 열 넷 열 다 셋 느려 느려 여섯 오케이 마지막 어떻게 가위바위보 오케이 마지막 어떻게 가위바위보 일단 소주 마시고 있어라 너 한 잔 한 잔 한 잔 야 민규야 제발 진짜 민규야 민규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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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핑크가 더 많은데 먼저 가게 해주면 안 돼? 야 그럼 우리는 뭐 사람도 아니냐? 우리 골라준 사람은? 안 돼지 앞에 사람들 손 모으고 이러고 있어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묵짓바로 가? 묵짓바로 가? 묵짓바로 가? 묵짓바로 가? 묵짓바로 가? 안 내맞은 거 가위바위보 무게무게 해말라 그냥 묵묵바 해말라 딱딱딱 빠빠빠 강세미 이겨보자 잠깐만 아 묵짓바로 가위바위보 아 어 미안해 미안해 핑크 가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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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송송 저기서 봐 저기서 봐 우리 우리 팔로듣는데 봐봐 형 형아 셋 우리 셋을 위해서 내가 진짜 근데 블랙은 진짜 둘밖에 없는 거야? 아 핑크가 진짜 많다 근데 아 근데 진짜 일 안 해? 진짜 일을 안 하는구나 맛있게 드세요 아 지금 애들이 갔어 여기 뭐지? 승관 씨 게임합시다 세 글자 게임 한번 갈까? 아 네 잠시만 아 네 우리 알았어 이건 그냥 말만 되면 되니까 어차피 한국어 다 하니까 자 갑니다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엄마가 배고파 그래서 밥을 더 식당서 밥을 더 밥을 더 펐는데 얘가 이상한 거 아니야? 밥이 솔직히 애매해 식당서가 너무 아니 이상하잖아 여기서 솔직히 야 밥을 더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소주 한잔 먹고 그럼 이거 무효해줘 어 애매했잖아 이거는 왜냐면 밥을 더 이어갈 수도 있어 이어갈 수도 있었는데 일단 소주 마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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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부터 시작해 세븐틴 다음 엘 뭐야 뭐야 여기 뭐 여기부터는 여기부터 다음 엘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아니 다음 여기부터는 순서도 못 봤어 그냥 순서야 그럼 말을 하지 않았어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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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는 막장이야 아니 진짜 한잔 마실 거야 한잔 마실 거야 아니 한 번만 두 기회로 주세요 디노도 한 잔 마셨는데 야 다음 엘이 뭐야 다음엘 다음엘? 그럼 얘 범에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어 반잔만 따라서 그냥 조금 흥삭 하세요 아 이거 뭐야 얘네 얘네 뭐야 리액션으로 따겠다 오케이 그럼 승란이부터 갈게요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로가 맛있어! 먹고 나서 먹고 나가시면 돼요 이제 네 네 소주 한 번 아 못 마시니까 승관이나 수아한테 부탁하면 돼요 쟤를 그냥 버릴까? 그냥 버리자 쟤 버리자 그냥 쟤 버릴까? 어 승관이 나 쟤 못 먹어 그래 그래 이것만 봐주는 거예요 오케이 갑시다 아 이것만 봐주는 거야 갈게요 그럼 이제 A씨 빠지고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라면을 먹었다 역시나 맛있어 배고파 아 죽겠어 또 먹어 맛있어? 또 먹어 맛있어 그냥 이건 쳤다 이건 쳤다 마셔봐 아 된대 된대 아 형 넥타이 다 빼라 오케이 갈게요 그렇지 고잉을 찍었어 재밌어 죽겠어 내일도 설레요 뭐라고? 설레요 내일도 설레요 내일도 설레요 내일도 설레요 끊지마 끊지마 설레요 설레임 설레서 설레임 먹고 싶다고 내일도 설레요 형 내일도 설레임은 아니지 설레임 아이스크림 하라고 되나? 이거 진짜 나가리 세 글자 게임하고 있는데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내일도 설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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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잖아요 자 고잉을 찍었어 내일도 설레요 설레임 설레임 설레임이 이어집니까? 설레임이 이어집니까? 솔직히? 야 그럼 이거 애매하니까 내가 한 잔 마시고 다시 해 재밌잖아요 이거 야 이거면 누나는 애가 야 무순간 누나 누나 이거 아니잖아 일단 너 물 마셨으니까 이거 한 번 가자 사장님 이어서요 가자 가자 야 여기서 우 이런 거 좀 해줘 5,6,7 조슈아부터 갈비를 먹었다 역시나 맛있어 아 냉면도 아 냉면도 이거 뭐야 아 냉면도 아 냉면도 야 무섭지 야 이거는 없지 아 냉면도 막 이렇게 하니까 난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야 이게 뭐야 아니 세 글자였을 때 그 막혀진데 아니 안 막혀진데 막혀서 솔직히 끊은 거지 너 갈 애매하니까 갈게요 아 이건 애매한 게 아닌데 그냥 우리는 세 명이니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아파트나 이런 걸로 가볼까 그래 그래 아파트나 이런 거 해 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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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열하나 열둘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들 서른 서른넷 서른다 서른녀섯 서른 이겼다 이게 이기는 거야? 이거는 두요 세 명이니까 우리가 되는 사람이 이기는 건 거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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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블랙 빨리 투다 가자 블랙 가자 블랙 가자 블랙은 승리한다 블랙은 승리한다 게임이라도 할까? 너 셋이서 지금 승관이 기분 안 좋아 너 때문에 진 거잖아 성형우 아니야 게임이 대수야? 그래도 난 우리를 골라준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요 올림픽 나갈 거야 뭐 미안해 미안해 어 끝났지 우리가 우리가 져서 승관이 기분 안 좋아 아니야 형들이 져서 기분 나쁜 건 아니야 그러면은 자 스태프분들 외부분들 집중해 주세요 오 오 오 오 전원은 전원은 왜 목소리 이렇게 큰 거 전원은 뭐야 리더십 뭐야 자 승관이가 마지막 패자니까 승관이의 한마디를 듣고 내가 맞 아니 자 승관이 마지막 패자 하면 고잉 세븐틴으로 끝을 낼게요 좋아요 좋아요 늘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우리 애써주시는 우리 고잉 세븐틴 모든 스태프분들과 우리 멤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헌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딱 빨리하라고? 우리 그때 회식했을 때가 20년 아니야? 19년도인가? 그때 인간 체스 맞아 인간 체스 그거 하고 나서 그때 도겸이 형이랑 나랑 디노랑 고기 굽는 그런 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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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진짜 도겸이 형 섹시하게 굽는 아이 도겸이 섹시하지 야 오늘도 보여줘야 돼 야 그럼 도겸이가 양쪽 다 굽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여기 Id Libya nel 이수 아 중 2018 아 ai